안녕하세요 대정몽생이TV 보이는 라디오의 말삼촌PD 박영주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언제나 저희 대정몽생이TV 보이는 라디오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저희 대정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하나로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대정 안반수 마동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만홍은 제주어로 마늘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대정하모체육공원에서는 9번째 열리는 대정 안반수 만홍박람회가 있었답니다 3일간 열리는 만홍박람회는요 대정읍 풍물페이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을별 노래자랑과 행운과 추첨은 공연 참가자와 구경하는 관객들 모두에게 긴장감과 엔돌핀 한가득 웃음 보따리를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거기에다가 대정읍 김정희 추사체 연구보전회에서는 만홍박람회 방문객 중 희망자의 하나여 무료로 가훈 써주기도 하여서 인기 만점이었죠 물론 저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추사체로 써내려간 멋진 가훈을 득템하는 찬스도 얻었답니다 그리고 대정 안반수 만홍박람회는요 2008년에 대정 안반수 만홍이라 명명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서두로 2009년 11월에 대정하모체육공원에서 처음으로 만홍박람회가 열렸었고요 이후 횟수를 거듭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특히 만홍박람회의 대정 안반수 만홍 직거래장터는 만홍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만홍선발기 기계를 거쳐 성품과 중품으로 구분하여서 판매를 하였는데 소유자들이 품질 좋은 안반수 만홍을 구매하고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기계와 선별만홍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잠시 판매 중단 후 일정 시간 내에 다시 개장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주소와 택배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타 지역으로 대정 안반수 만홍 배송을 도와드리기도 하였는데요 만홍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벌써부터 24년도 대정 안반수 만홍박람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 밖에도 만홍박람회 기간 3일 동안에는요 만홍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는데요 만홍 고추장이나 만홍잼 또한 인기를 끌었다는 거 있죠 화과자 만들기 코너에서도 만홍과 귤 만들어 보기 처음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한나여 참가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움 또한 배가 되었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대정 안반수 만홍박람회를 꼭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어느덧 작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의 말삼촌 PD 박영주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감사합니다